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경유 버스를 싱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등록된 버스는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뀌었지만 경기, 인천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은 경유 차량이 여전히 많습니다. 경유차는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데 이 물질이 공기 중에서 초미세먼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노선 버스와 고속버스는 지자체로부터 리터당 293원씩 경유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버스가 100km를 간다고 하고 경유와 천연가스가 각각 얼마씩 뜨는지 따져봤습니다. 경유는 3만 5천 원, 천연가스는 2만 9천 원이었는데요. 여기 유가보조금을 넣어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경유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최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서 2만 7천 원 정도로 비슷해졌습니다. 버스회사들이 굳이 돈을 들여서 천연가스로 버스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경유차를 줄이겠다며 노후 경유차 폐차나 전기차 보급 등에 지난해 4천 6백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반면 지자체들은 70%에 가까운 3천 2백억 원을 거꾸로 경유 버스를 지원하는 데 썼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버스의 39%가 경유 차량이고 5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492대가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OECD는 재작년 환경 성과를 평가하면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경유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